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한 공무원이 가계 사장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공무원이 갑질이나 협박을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정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건인 경우에는 갑질이냐 협박이냐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협박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인데요. 헌법에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의 성격에 대해 학계에서도 법적 책임설과 정치적 윤리적 책임설이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두고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위헌 소원 사건에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 해석되려면 헌법에 국민이 공무원을 소환하고 파면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될 텐데 헌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무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했다면 형법에 규정된 협박죄로 처벌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바로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건은 대구 중구청에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사과문도 발표했는데요. 그럼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는 징계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제1호는 지방공무원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했을 때 2호는 직무상의 의분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하였을 때 3호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입니다. 이러한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는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는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가장 중한 파면부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가장 경한, 견책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징계의 수위는 정직이나 감봉, 견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런 적절한 징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마음의 상처는 되돌릴 수 없잖아요. 실제로 가계 사장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가계를 폐업한다고 했는데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피해보상 요구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계 사장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 손해범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가계 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가계 사장이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될 텐데 공무원의 갑질과 폐업은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영업손해를 인정받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라우마에 해당되는 위자료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으로 국가배상법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럼 징계나 피해보상 외에 해당 공무원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네, 징계 처분을 받는 것과 별개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처벌받게 되는데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로 처벌받게 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되고 직권을 납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엔 직권납용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네, 이건 사실 누구나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문제일 텐데요. 이런 갑질을 당했을 때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고를 하고 공무원이 한 행동에 따라 각기 해당되는 범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만약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인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 법률 오늘 최정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